어제는 겨울에도 보기 힘든 눈 내린 풍경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지금도 하늘 표정이 다소 어둡지만 낮부터는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이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날릴 수 있겠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쌀쌀하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0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에도 8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공기가 차갑겠습니다.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기 시작해서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경주와 안동이 0도, 구미 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상주가 9도, 구미와 안동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서부 지역 성주와 칠곡이 8도, 예천은 7도에 머물며 평년 기온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특히 안동과 의성, 영천에는 가시거리가 500미터도 채 되지 않도록 좁혀져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주에는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